녹차 녹차 녹차방 experiment 녹차 선물 녹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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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차 God 녹차 녹차 issent 꿀팁 밀가루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여러가지... 여러가지 맛 들어가 있는 생크림은 준비했습니다. 같이 먹을려고 티크 아이스크림이랑 눕텔라도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코 초코바 무슨 말이야? 초코바 와우 너무 맛있어요 초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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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녹차 녹차 녹차방 방이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아, 크림 안에 들어있는 크림도 너무 맛있어요 가득 들어있어요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을던 아이스크림 또 많은 단무지에ushing 아이스크림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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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 딸기 딸기 연주 딸기 딸기만들 딸기만들 달콤. 딸기만들 치즈볼 너무 맛있어 와우 이거 아이스크림 맛이 나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 맛나요 아이스크림 맛은illon 너무 Cream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맛은차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little.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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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빵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